저번에 관상보에도 한 번 갔었어요 관상보에도 교수님한테 근데 되게 좋은 관상이라 그랬죠 엄청 칭찬! 칭찬 엄청 해주셨잖아요 쌤도 관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? 나는 이제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들어 사진감 여기 딱 얼핏 봐도 관상 좋으시잖아요 진성 선생님 사진 찍어드릴까요? 너무 멋있어요 사진 찍어드려?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쓰세요 자 하나 둘 셋 너무 좋아 사진 찍어드렸으니까 손꼽 3분만 봐야지 내 손꼽 인생자로 이 M짜는 어디 가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수찬이하고 친하지 그러니까 본인은 배우자 보기 너무 좋아요 진짜요? 네 여자보기 너무 좋아요 나 그 목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배우자를 배우자가 본인을 살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우 소리 너무 좋아요 젊은 친구들은 팬이라고 다 들었어요 어머 고마워 어머 그럼 사진 한 번 찍어줄게요 사진 한 번 찍어줄게요 사진 한 번 찍어줄게요 양잎에 센터 자 진성 선생님 센터서 양잎에 한 번 하나 둘 셋 자 아 동맹 열심히 하고 알았지 알았지 이 단문만 해주시고 어 사장님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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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 뒤에다 대구해 이 단문만 해주세요 가문의 영광으로 할게요 에이 가문의 영광으로 할게요 어떻게 해 나 미치겠네 괜찮아요? 어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성 생각 되니까 제가 이렇게 또 압류같은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느꼈네요 우리 수찬 씨의 인성이요 정말 착하고 대단합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저희 파이전 씨는 안 돼요? 누가 찍어줘요? 누가 찍어줘요? 이 형들이 있어야지 잘했다 학생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가 다 고마워요 아시는 분이에요? 하나 둘 셋 포즈 이거 요즘 핫한 동작이 이거래 뭐 있어야지 1년 전 꺼라는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반가워 반가워 인기가 인기가 너무 많은데 어떠세요? 젊음의 거리에 와서 맛보시는 인기는 또 다르죠? 이런 것들을 그것도 가슴에 안고 맞아 맞아 장난이 아니야 다 돼다 탕후루 여기다 탕후루 탕후루 나 오늘 이거 하나 먹자 이거 하나 지져볼까요? 나 저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너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앞으로 괜찮은 거 많이 사주실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 모신 거잖아요 이거 이빨 동생태였어요? 진짜 안 먹으시죠 이거 또 브라보로 한번 브라보 브라보 어떻게 먹는 거야? 그냥 이렇게 음 음 이런 건 진짜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달맞아요 세상이 바뀌었네 그렇지 길거리 음식을 걸어가야 돼서 아 불러가세요 의사님께서 불러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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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니저 된 것 같아